마닐라에 계신 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9월 23일 SM 스카이돔에서 제가 쇼케이스를 가지는데요. 이날은 특히 제 생일이기도 해서 더 설레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마닐라에 계신 팬분들과 함께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보고 싶네요. 마닐라에 계신 팬분들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? 이번 2016 E.I. 서울라이트 쇼케이스 인 마닐라 아래 주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 여러분 모두 9월 23일에 SM 스카이돔에서 만나요. 바라밍 살라맛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